네, 하나쌤이 알려주는 2024학년도 고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전략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 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업무를 또 이렇게 맡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많이 본 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온 오늘 모범사례 이렇게 세 케이스가 있고요. 선생님이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해당 설명의 내용과 선생님이 이 퀘스트를 준비하면서 추가로 준비한 내용까지 지금부터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제 학교 친구들의 관련된 어떤 메시지 우리가 생기부나 아니면 이제 자소서 관련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이 친구는 외고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전교 1등이었고 이 친구가 지금 전교 2등이었는데 이 친구 둘 다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그 해에 서울대 경제학부를 그 학교에서 4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어떻게 보면 좀 경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 경제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희망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3학년의 어떤 세특, 경제 세특과 그 다음에 진로학술 동아리,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하는 뭐 심화탐구 활동까지 선생님과 같이 했었고 이때까지는 이제 자소서가 들어가던 학번이기 때문에 애들이 22학번이기 때문에 자소서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함께한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생활기록부 써주신 거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깔끔하고 알차게 써주셔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제가 서울대 뭐 연대 고대 경제학과를 지원하는데 시간 되신다면 혹시 제가 쓴 자소서 한번 보고 피드백 주시는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임 선생님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경제 사회 쪽 선생님이 아니셨어서 경제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이 아니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선생님의 뭐 조언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줬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이제 합격을 했다는 어떤 상태 메시지를 바꿔놓은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선생님이 아 먼저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께도 연락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근하신 후니까 금요일 밤이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연락을 주셨네요.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선생님이랑 동아리 활동이랑 여름방학에도 추가 활동을 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감사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나이가 어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어떤 이렇게 어리고 약간 경력이 없다는 그런 점이 학생들의 대입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쓰는 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신규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 세특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세미나가 열리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도 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세특을 굉장히 잘 써주려고 노력을 했던 그 과정을 오늘 퀘스트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갑자기 튼 학생이야.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육사를 가겠다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겠다고 1, 2, 3학년 세특 내용을 전부 다 국가통일, 우리 남북통일, 그다음에 국가, 군사전략, 이런 무기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채워둔 학생이 있었어. 근데 얘가 막상 이렇게 고3 올라가서 이제 여름쯤 되니까 나 근데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진로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로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세특 내용이 다 어땠어? 그쵸 맞습니다. 다 막 통일, 군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친구 경제 세특을 아직 안 썼을 때였어. 그래서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얘가 그래도 이 경제 세특에서라도 뭔가 그 자소서도 이때는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연결해서 얘가 경희대 호텔경을 이제 좀 수시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주제를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너가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해서 주로 썼으니까 남북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분명히 관광산업의 발전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딱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하여금 약간 선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육로를 통한 어떤 관광산업의 어떤 길도 열릴 것이고 또 북한 지역에서의 어떤 관광산업도 분명히 발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남북통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너가 이제 발표를 수업시간 중에 하면 선생님이 그 내용을 위주로 세특에 써줄 테니 그 세특 내용으로 너가 경희대 호경의 자소서 내용을 채워봐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학생이 이렇게 경희쌤 덕분입니다. 왜 경희쌤이냐면 이제 그 학교에서는 과목 이름과 선생님 성을 따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경제 이하나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통사 가르쳤던 1학년들한테는 사회니까 사이쌤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어쨌든 경희쌤 덕분입니다. 이제 서류 합격을 해서 최종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학생이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선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듣는 이 모든 내용들은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잘 채워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기부가 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생기부를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부능력특기 사항이 무엇인지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 중 이루어진 활동 및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목 교사가 기록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게 바로 세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 세특이라고 생각해서 세특의 정의부터 먼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고1 친구들 학교 생활기록부가 뭔지는 당연히 알 것이고 중학교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인적, 학적 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 취득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 노란색에 이렇게 적혀있는 것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바로 대입에 반영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퀘스트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지금 세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마저도 이게 성적이 우리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학교 생활기록부도 이렇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적 잘 받는 것을 우리 아직 1학년 1학기밖에 안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은 4학기 굉장히 열심히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세부능력특기사항, 그 다음에 원래는 독서활동 상황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되지 않은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8번 보시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상 경력부터 시작해서 5, 6, 7, 8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이제는 반영되는 항목,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이 3개로 줄어들면서 그 세 가지 영역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2024 대입부터, 그러니까 올해 입학생부터 사실 이제 수상실적, 개인 봉사활동 실적,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방금 보시면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게 지도교사가 있는 학교의 공식 동아리 활동은 반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 여러분들 선배들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왔을 거예요. 이거는 지도교사가 없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자율동아리 활동이 반영이 되지 않고 독서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의 기대 자체는 되는데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무슨 책을 읽었나 원래 그 목록이 다 이렇게 적혀 들어갔었는데, 대입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대. 그러면 우리가 책과 관련해서 이제 생기부에 전혀 하나도 적지 않는 걸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데? 독서활동 또한 우리가 세트계에 기록되는 현상이 늘어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 선생님이 바로 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이 역시, 이 친구 역시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이고 이 친구는 올해 입학한 이제 여학생입니다. 서울대 정외과 학생의 독서활동 기재. 이 학생부터 이제 독서활동이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어때요? 텅텅 비어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독서활동 상황을 생기부에 안 적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2학년 자율활동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선생님이 물론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정외과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대략의 정체성을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꿈은 난민을 돕는 국제기구 뭐 이제 직원 혹은 뭐 이제 국제공무원이 되는 게 꿈인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을 읽고 동성동본 결혼금지, 수도이전에 대한 한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궁금증으로 판결의 배경, 다양한 시각을 추가로 조사 후 모둠원들과 토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법을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과학 전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렇게 친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러시아 고전문학 외투를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 관련 책은 아닌데 이것도 역시 약간 사회과학적으로 풀어냅니다. 같이 보시면 적극적 토론을 통해서 작품의 서사와 인물의 심리 변화에 나타난 사회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와 비교해 보면서 고전을 읽는 이유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회상과 현대사회를 비교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진로활동 보시면 이 친구의 진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전쟁과 평화로 배우는 국제정치, 빈곤의 연대기를 선택하여 읽고 라고 하면서 아 얘가 확실히 이러한 책들을 읽는 것을 보니 아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독서활동 등 굉장히 많은 탐구활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통사세특입니다. 이 친구 통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써준 것은 아닌데 이제 좀 괜찮은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통합사회를 지금 듣는 친구들이 이제 이 퀘스트를 듣고 있기도 하고 같이 보시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기본권 타이포그래피를 구상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제 서울대에 진학하는 친구들이라면 약간 특히 문과 쪽 친구들이라면 약간 필독서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책이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고 기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해당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지구촌에 사회구조적인 착취구조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친구의 진로가 통사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같은 범국가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함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통합사회 세특을 연결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들아 여러분들도 지금 통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알지만 우리가 통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사회 법이나 정치 경제만 있는 과목이 아니라 윤리도 있고 지리도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관련한 것도 넣었더라고요. 철학 역사를 만나다를 읽고 시대적 의미를 이해하여 의문점을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 이 정치 외교와는 약간 좀 연결이 안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스스로 청소년 소설 구다를 선정하여서 읽음 선정 이유와 줄거리를 요약하고 인물 관계도를 체계화한 후 독착적인 해석과 통찰을 바탕으로 고독한 빈민에 대한 무관심의 반성.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난민을 돕는 어떤 국제공무원 혹은 국제기구 직원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소외된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식을 정리하여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돋보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세특이라고 하더라도 독서활동, 독서활동이 기재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밀쳐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특에 반영시키고 본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학년 세계사 세특 같이 보시면 이슬람 세계를 배우면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시리아 전쟁 등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목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또한 그 수단으로 이렇게 책을 이용해도 좋다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더 깊이 탐구하고자 이슬람주의, 와하비즘에서 탈레반까지를 읽음, 이를 통해서 시아파 아사드 정권 IS, 순이파 탈레반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유린과 여성교육을 강조하다가 총탄에 맞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삶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함 이렇게 왜곡된 이슬람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략된 내용이 있고요. 또 난민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세계대전을 배운 후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비교와 난민보호를 주제로 탐구활동을 함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과목의 세부능력특기사항에서 할 수 있는 과목 안에서는 이렇게 진로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독서활동을 세특에 기록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특의 독서활동을 적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읽었다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탐구활동으로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높아심이 있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앞서 보여드렸던 친구의 모범 사례처럼 도서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수업시간에 세특, 창체활동 등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입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좀 진로와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세특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세특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입력할 수 있는 바이트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을 입력하면 이제 내용이 더 이상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특 이외의 항목에서 지금 작성할 수 있는 글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소서도 22학번 합격생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폐지가 되었죠.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의 세특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나머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5, 6, 8번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들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특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활동을 기반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세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바른 수업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한 번에 수업을 하실 때 이제 한 반에서 몇 명을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죠. 20명에서 30몇 명 이렇게 많게는 30몇 명까지 수업을 하십니다. 선생님도 만약에 내 담임반이 아닌 반이다 라고 하면 그 반을 또 자주 들어가는 반이 아니면 얘네 세특을 써줘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도 그 앞에서 왜 열심히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앞자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선생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면서 평소에 질문도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기억이 나요. 한 학기 정도 혹은 1년 정도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그 선생님도 아 맞아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지 설사 여러분들이 성적을 조금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세특을 써주시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그래서 우리가 세특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적만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평가 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내용을 뭐 발표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러분들 혹시 뭐 세특에 기재될 목적으로 어떠한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있으면 이제 뭐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발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수행평가를 발표시키기도 했었고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발표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특 기록 목적으로 다양한 발표 기회를 부여한다. 여러분들 이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좋은 세특을 적을 수 있는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발표를 좀 약간 떠밀리는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느낌으로 단순하게 하는 학생보다는 정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좀 깊이 있는 어떤 조사 활동을 한 친구가 선생님도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단순하게 조사해온 애들 거는 그냥 그 단순한 사실 나열밖에 쓸 수가 없어. 세특에. 근데 이제 정말 좀 깊이 있는 어떤 탐구 활동을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어떤 주제로 이렇게 수업 때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만의 독창적인 이러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그러면서 이 학생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돋보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1번이나 2번에 비해서는 좀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발표 방법 고민, 발표 토론, 전달 방법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그냥 세특에 그냥 이 내용이 기재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생각만으로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도 얘들아 이제 물론 평소에는 선생님이 연설자지만 이제 이때는 선생님이 뭐가 되는 거야? 청중이 되잖아요. 청중의 기억에 잘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발표 방식이 독특하면 좋겠죠. 선생님들이 30명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집중시키지 못하면 조금 이목을 끌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과 쌍방향 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전달 방식이 굉장히 독창적이라던가 하면 선생님의 기억에도 많이 남는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그런 발표를 한다면 세특에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수업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어서 보시면 자, 2022 경희대, 고려대, 성대, 연대, 중대, 공동연구 뭐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서 있었던 이 세특을 모에 따라서 적어 과목에 따라서 세특을 적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듣는지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참고 자료가 있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 자료를 그냥 띄워놓고 이렇게 좀 직접 설명을 드렸었는데 핵심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말 그대로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과들이 이제 이과 쪽의 과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러한 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의학학 계열의 이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제 여기에 공동연구에서 지정해준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분 과학에서는 화원, 생원, 생투는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핵심 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 근데 권장 과목은 필수까지는 아닌데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그래서 의학 분야의 권장 과목은 확통은 이제 권장 과목 그 다음에 물원, 화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메디컬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약학 보시면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같아요, 달라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양상이 있죠. 얘들아 약학에서는 이 화학 과목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투가 의학 계열에서는 권장 과목인데 여기서는 핵심 과목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마다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여기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과 계열만 하더라도 과가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 계열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2학년 선택 과목을 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죠.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 선택을 할 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서울대학교도 이제 올해 입학생들부터 모집 단위별 고교 권장 과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자연 계열에서 많이 지정을 했는데요. 이미 서울대가 지금 23년도부터 정시에도 교과 평가를 도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오늘 수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 2024학년도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 지정 등 입학 전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무엇이냐 해당 모집 단위에서 고교 재학 중에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이수하기를 권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경제학부에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고자 한다. 근데 보통 문과 계열 학과들은 권장과목이나 핵심과목이 없는 그런 과목들이 많고 자연계열은 많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제학부는 지정이 되어 있어 권장과목 미적분과 확통은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강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물생산과학부라고 하는 과는 이제 서울대에서 좀 이렇게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이렇게 좀 흔치 않은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식물생산과학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과목이 핵심과목이고 어떤 과목이 권장과목이냐 생투가 핵심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화투, 미적분, 확통, 기아가 이제 권장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서울대에 내가 무슨 좀 특수한 과를 희망을 해라고 한다면 그 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과의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은 뭐야 그렇다면 나는 2학년대, 3학년대 이런 선택과목을 이렇게 들어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두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아 저는 이 과와 관련해서 이 과목에서 이러한 세특에서의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특을 잘 쓸 수 있는 기초가 이 선택과목을 잘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면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자료와 그 다음에 서울대의 어떤 권장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이왕이면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진로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특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이제 세특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세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선생님은 진로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가 이렇게 있어. 선생님 여기다가 쓸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서 점점점점 좁혀지는 생활기록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의대를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나는 1학년 때는 의사가 꿈이야. 근데 2학년 때는 내가 내과의사가 꿈이야. 근데 3학년 때는 내가 순환기 내과의사가 꿈이야. 이런 식으로 꿈이 점점점점 구체화가 되는 과정이 세특에 있으면, 생활기록부에 있으면 선생님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이렇게 의학 관련 그런 이제 탐구 활동과 같은 것들을 세특에 잘 이렇게 녹여서 반영을 하면 선생님은 굉장히 좋다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로 방향을 최대한 빨리 결정지어서 그렇게 세특을 한 분야로 채워 놓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 입시에서 진로, 적성에 맞춰서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적극성, 자율성, 계획적인 학업 태도 등이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어, 얘가 물론 여러분 모든 전제는 뭐라고요? 성적이라고요. 어, 얘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 성적도 괜찮아. 근데 얘가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부 수강을 했고 그 과목들의 세특도 되게 좋네. 그리고 되게 일관성이 있네. 그럼 어떤 거야? 어, 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탐구 활동도 했고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계획적인 학업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을 선택을 하실 때 그 진학하고 싶은 학과를 좀 되도록이면 특히 올해 고1 친구들은 좀 미리 정해뒀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1학년 내에서는 진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서울대, 서울대 고대 친구들의 그 1, 2, 3학년 진로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1학년 때 정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그 과목에 이제 교과의 수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에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은 이거랑 이건에 체크하고 그거를 선택 과목 때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교과의 수 핵심 권장 과목을 선택을 할 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미적분을 수강하라고 이렇게 핵심 과목에 나와 있어. 어, 근데 우리 학교에는 미적분이 개설되어 있지 않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있었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두 학교에 있었잖아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문과 계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사탐 과목도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내신에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문과 생윤만 이렇게 내신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한지나 세지, 정법 이런 것들은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경제가 열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선택 과목 없이 똑같은 과목을 듣는 그런 체계였거든요. 그러면 내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학교에 안 개설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정치와 법이나 예를 들어서 경제를 못 들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듣는 이제 과목 중에서 사회문제탐구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쓰고 싶었던 그런 세특의 내용을 이 사문탐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죠. 선생님은 사문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이런 게 없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근데 한 가지 추가로 여기 PPT는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제 온라인 수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 이따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개세특이라고 해서 우리 과목에 들어가는 세특이 있고 이때 개인별로 과목 없이 그냥 들어가는 세특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거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개세특으로 이제 수강했다라고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있다가 선생님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근데 많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는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 중에서 물화... 근데 요즘은 사실 애들이 물화생지 다 듣는 것 같긴 해. 좀 선생님이 편차가 큰 문과 과목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얘들아 경제는 수능에서도 그렇고 200명이래. 근데 경제를 선택한 애는 35명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좀 고민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뭐 35명 좀 그렇다면 뭐 50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얘들아 200명이면 그래도 1등급이 몇 명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만 9등급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8명은 그래도 1등급을 받아. 근데 이 경제는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2등 해야지 1등급 겨우 받는 거야. 굉장히 좀 위태로운 감정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과에 가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경제를 듣는 게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경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문을 선택하게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내신의 유불리도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은 과목이 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진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시 친구들은 예외에요. 정시 친구들은 점수의 1, 2점이 너무 중요한 거 사실인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등급에 물론 1등급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 평균 1과 평균 2는 너무 다르잖아. 2와 3이 또 다르고. 근데 0.1이나 아니면 0.01 이런 것이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만큼 노력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도전을 하는 것도 선생님은 나쁘지 않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선택자 수가 20명이다 라고 하면 이런 게 너무 극단적으로 적으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데 적어도 50명 이상이면 선생님은 좀 그래도 한번 수강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이렇게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로에 대한 일관성이 첫 번째지. 이제 여러분들이 세특을 채우려면 그 세특의 주제가 일단 가닥이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오래 고일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하고 싶은 학교와 학과를 좀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또렷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교과, 그런 세특과 그 다음에 비교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점점점점 좁혀나가면서 전문성 있게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분야, 학년이 지날수록 관심 분야가 좁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입학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A, 1학년 국제공무원 정치외교 분야, 2학년 국제기구 난민구호전문가, 국제교류학 3학년 국제정치 국제공무원 어때?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냐면 서울대 경제학부에 가서 서울대 로스쿨을 이렇게 졸업을 하고 판사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진 학생이야.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판사, 변호사, 법률, 판사, 변호사, 법, 경제.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경제인데 왜 여기 경제가 없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단, 그리고 얘들아 이 친구는 일단 뭐라고? 외고 전교 1등이야. 얘들아 외고에서 1.5 내신을 맞는 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단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로학술 동아리, 경제연구반, 사회과학연구반, 경제연구반. 그러니까 계속 경제, 법, 경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왔던 거야. 그래서 활동 등 법, 경제 관련 활동을 연속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의 어떤 전철을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통합사회에서 지리파트를 같이 관련해서 일하는 친구인데 보시면 1학년 역사 지리학사, 2학년 지리학연구원, 3학년 지리학연구원, 지리교사. 선생님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판단하기로는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두 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신을 안단 말이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내신은 사실 외고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내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학교에서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상위권에 이렇게 분명히 드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아니야. 이 친구는 이 앞에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좀 고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졸업한 학교는 외고이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일을 했던 외고는 아니고 경기권의 이제 외고 학생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내신이 조금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좀 신뢰를 무릅쓰고 혹시 여기 지원할 때 선생님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이제 선생님이 존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원하실 때 혹시 이제 좀 상향지원이었나요? 안정지원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향지원은 분명히 아니었거든. 내신을 보았을 때.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게 상향지원이었는데 생활기록부를 탄탄하게 준비해서 학종으로 합격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기부가 31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페이지 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는 고대 지리교육과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진로가 이렇게 점점점점 수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A학생 생활기록부 25페이지 B학생 생활기록부 22페이지 C학생 생활기록부 31페이지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학생들이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그 다음에 다른 외고 학생이라는 거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기록부가 양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번이 조금 이렇게 있는 친구다 보니까 좀 군대를 다녀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조금 더 많았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이는 그런 감도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만큼을 어떻게 채워라고 좌절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양이 적어진 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얘들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선생님이 그 졸업한 대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같이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잘 챙겼지만 어떻게 보면 학종과 관련한 어떤 이제 활동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선생님은 얘들아 굉장히 평균적인 일반고 출신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공부 시작했다라고 다른 퀘스트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세특 채웠는데도 일반고에서도 18페이지였어. 그런 것 치고는 이제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분명히 일반고 친구들이라도 많이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이어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 진로 앞에 친구들 보시면 어때요?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친구들 다시 보자. 이렇게 굉장히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진로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진로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외고에서 많이 일할 때 느꼈던 것은 애들이 모두가 입학할 때 나는 이제 제일 좋은 대학교, 내가 제일 원하는 과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내신 경쟁을 따는 게 어느 고교든 간에 사실 다 치열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애들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바꾼다던가 학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의 전공어가 있잖아. 그 어문이 경쟁률이 좀 덜하기 때문에 어문으로 많이 튼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A라는 거 하는 진로를 잘 추구하다가 너무 설득력 없이 어문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어문에 관련된 어떤 활동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바뀌는 건 쌤은 좀 위험한 것 같아. 2학년 때 어떻게 보면 진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게 선생님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A라고 하는 진로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B를 알게 되었고 이 B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이 이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조금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 지원학과의 변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선생님도 그런 경우를 이렇게 좀 겪은 적이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고1 때 내신이 워낙 안 좋고 고2, 고3만 열심히 공부해서 좀 극단적인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너의 내신으로 사실 그 대학을 가는 케이스는 어렵다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는 고3, 6평 기준 111이었거든요. 구경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편차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 정한 마지노선의 대학이 그 선생님이 졸업한 대학교였기 때문에 나는 이 이하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종합과 교과를 다 썼고 무난하게 합격한 케이스예요. 실제로 선생님 친구, 같이 지원했던 친구 한 명은 1.08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종합하면 한 1.4 정도 됐어. 근데 평균적인 일반고였기 때문에 특히 조금 그렇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 그런 좋지 못한 일반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1.3대 선생님 대학교에 합격한 케이스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 학교에 이제 학추로 선생님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졸업한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전교 1등이 1.08이었고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2,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고2, 고3은 그냥 전부 다 1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2등도 있었어. 2등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3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1.3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에서 떨어지고 이 친구랑 선생님이랑 이제 최종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랑 선생님이랑 그닥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어서 조금 성향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자체는 너무 퍼펙트하게 이렇게 잘 생겼는데 활동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어문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활동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늦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했던 스펙 좀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일단 1학년 때도 얼떨결에 부회장을 하긴 했어요. 이제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회장이 됐고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내가 반장 선거를 되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장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인기 있는 스타일은 딱 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잘 부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치밀하게 반장 선거를 준비해서 반장을 2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학교에 영재학급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영재학급이 반영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영재학급 활동에서 선생님이 1년은 수학영재반 이제 두 번째 년도는 이제 인문영재반을 해서 인문영재반 때 선생님 개인적인 관심 분야는 북한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북한 문제고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와 이들에 대한 사회 교육 이것을 주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손언문을 써서 그걸로 선생님이 대상을 받고 그거를 이제 학종 전형에 이용을 한 거죠. 이제 교과 전형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선생님은 활동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뭐 이제 교육과 관련한 연구 두세 개 정도 더 있고 그 다음에 세특도 굉장히 잘 쓰려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도 찾아가면서 혹시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설득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은 최초합을 했고 이 친구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추합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세특이나 이런 거 적당히만 있었어도 분명히 합격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너무 없고 그냥 내심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이 원하던 학교는 스카이 중에 한 곳이었는데 스카이는 가지 못했고 이제 서성한 라인 중에 한 대학의 교과로 이렇게 2차 추합으로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내신의 어떤 0.1, 0.01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성적이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너무 미비하면 이렇게 좋은 내신도 빛을 바라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외고에서는 이제 외고나 아니면 기타 다른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학생들의 이제 지원학과가 겹치지 않게끔 좀 이렇게 지원학과를 좀 이렇게 조정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는 아니고 다른 사례인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문과 계열에서 인기 있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경제학과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정치외교 이런 과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잘했어. 근데 3학년 때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틀었어. 그랬다가 분명히 서울대에 합격할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볼 때에는. 근데 그런 성적대인데 못 가는 경우 이제 연대나 고대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선생님이 많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변경을 권유할 때는 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어쨌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가시되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 거야. 뭐 경제학과를 이제 1학년, 2학년 때 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 1학년, 2학년 때 준비를 했어.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학교에서 자전으로 틀래. 틀라고 해서 틀었어. 근데 우리가 자전과 이제 경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걸로 다 써놨는데 갑자기 자전으로 틀었다가 이렇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경제학과가 세다고 하더라도 그냥 1, 2, 3학년 그냥 다 경제로 이렇게 가고 내가 성적이 안 되어서 떨어져도 되잖아. 그거나 그거나 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소신 있게 대학을 조금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렇게 상향을 좀 지를 때, 수시에서 조금 상향을 지를 때 안정을 2개 정도 이렇게 깔아두면 여러분들이 상향을 했다가 실패를 해도 돌아갈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 대학을 한 2개에서 혹은 3개 정도 이렇게 깔아두고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진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대학마다 쓸 수 있는 어떤 수시 카드의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내가 과를 낮춰서라도 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 마음도 이해를 해.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렇게 과를 바꿨다가 잘못된 케이스도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당 이제 그 때가 닥치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좀 어떤 정보의 제한상 이런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를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똑똑한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의 구분 선생님이 오늘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나쁜 생활기록부 사실 생활기록부가 써주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같이 보시면 활동 내용 없이 나열된 교사평가 그냥 미사요구만 줄줄 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우수한 학생이면 뭐 학업 태도가 훌륭한 뭐 이 정도만 써 있다던가 그리고 뭐 수행평가 주제만 나열한 생기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생님이 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생님이 써주는 생활기록부로 수시를 이렇게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당시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선생님들한테 막 물으러 다니고 근데 한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가이드를 전 교사한테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애들의 수행평가 주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러한 이제 수행평가를 했고 이 수행평가에서 이러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했으며 이러한 이제 우수성 그 학생의 활동의 우수성 이런 것도 이렇게 적었고 이 학생의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데 이 학생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까지 이렇게 잘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같이 보시면 우선 성적이 좋은 거는 당연한 내용이야. 그래서 성적에 대한 어떤 좋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얘가 우수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좋고 탐구 활동이 교과의 개념과 연계되어야 된다. 호기심을 가지게 된 동기와 탐구 과정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피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심화탐구로 이어지는 디테일한 활동이 서술된 세특 내용이 좋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경제에 관련해서 애들의 그런 어떤 세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말하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손언문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많이 봐주는 편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물론 손언문이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손언문이 반영되지는 않는데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애들이 탐구 활동으로 이렇게 적는 경우는 몇 번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대입에 가서 애들이 면접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받고요. 근데 애들이 보통 그런 활동을 할 때 그 주제를 좀 일반적인 거를 되게 많이 가져와. 앞에 그 전교 1등 전교 2등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고3이었을 때가 21년도거든요. 21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집값 폭등 문제가 있었어. 걔네 둘이 여름방학 때 저 이거 탐구 활동으로 하고 싶어요. 가져온 주제 똑같이 부동산 문제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한 주제를 가져오는 게 선생님은 좋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 계열 친구들이 흔한 주제로 활동을 할 때는 남다른 시각이나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사회교육과를 이렇게 두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독특했던 점은 선생님은 그 선생님 이모께서 탈북을 돕는 선교사시기 때문에 그 탈북과 관련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되게 지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사회교육이랑 엮어서 했는데 마침 이렇게 선생님 학교의 사회교육과에는 다문화 교육 교수님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전공 교수님이 계셔서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좋고 근데 반드시 산출물이 막 대학생 같고 그렇게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성 있는 시각으로 접근한 그러한 주제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제가 여러분들의 좀 개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흔한 주제를 선정할 때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색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고도서도 좀 흔하지 않은 참고도서를 좀 선정을 하시되 일부러 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겠죠.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깊은 탐구와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탐구 내용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앞서 보여드렸던 전교 1등 친구를 좀 혼낸 적이 있어요. 이제 왜 혼냈었냐면 이제 세특을 써야 되는데 애가 너무 단순하게 조사만 해온 거야. 그때 가격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왔는데 그게 너무 단순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진짜 바빴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너가 단순하게 조사를 해오면 내가 너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쭉 써줄 수는 없다. 그래서 너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주제로 바꾸던가 아니면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해서 좀 세특을 고쳐줬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물론 세특이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요? 뭐 발표할 때 주제를 여러분들이 개성 있는 걸로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또 흔하지 않은 도서를 선정해서 탐구 활동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크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고대 지리교육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의 세특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지. 우리가 지리교육과니까 한지를 가져왔어요. 지리 관련 전공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교과 관련 배경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수업에 집중했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질문해서 해결하는 성실한 자세를 지닌. 이제 학생의 우수성이 나와 있고요. 우수한 학업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주요 관심 분야에는 입문질이었지만 수업 과정을 통해 자연질의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업 이외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알아 나갔으면 이렇게 익힌 학업에 대한 어떤 적극성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교재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여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점차 자신이 성장하에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지리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 지리 학습 여부가 지리 오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들아 소논문은 선생님 때도 사실 기대는 금지였어. 선생님도 이제 소논문을 쓰기는 했지만 그거를 소논문이라고 적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거를 뭐 발표를 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소논문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그러니까 이 주제로 소논문을 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지리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지리 학습 여부가 지리 오개념에 미치는 영향. 딱 지리 교육 특정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진로에 맞게 여러분들의 특별한 어떤 세특 활동을 조금 적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기부를 잘 챙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어디에 있어? 우리가 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를 제외하고 이제 뭐 직어국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렇게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선발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비수도권 대학교의 영향이 크고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수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시에서. 근데 아무리 좋은 세특과 성적으로 그거에 합격을 해놓고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수시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정시 성적은 이제 정시 성적은 아니죠. 수능 성적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가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고1이잖아요. 여러분 1학년 1학기 밖에 지나지 않았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시 합격과 그 다음에 좋은 수능 성적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리고 가셨으면 좋겠고 수시 전형의 종류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정도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내신에서의 우수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교과로 가셔도 좋고 내가 내신이 극1 때는 아닌데 좀 상위권 기준으로 극1 1.0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한 1에서 2 초반대인데 내가 세부능력특기 사항이 굉장히 풍부하다. 우리 학교에서 조금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생활기록 페이지를 많이 채웠다. 이런 친구들은 종합으로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라고 해서 생활기록부를 아예 안 볼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교과에서도 좀 생활기록부가 이제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에서도 좀 이렇게 잘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지금 사실 설명회에서는 되게 필터링 없이 되게 직설적으로 다 그냥 말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선을 좀 이렇게 잘 긋느라 조금 약간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똑똑한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 그 다음에 교과 기반, 교과 외활동, 그 다음에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수시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의 좋은 내신이 바로 그 밑바탕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합격이 있다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 선생님도 이제 애들을 편해하지는 않아요. 애들을 편해하지는 않지만 모든 애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3, 400명 되는 애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던 연도도 있었고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어.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앞에 앉고 질문하는 친구들 위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기억하는 기준은 딱 평균에서 벗어난 애들을 기억을 해요. 평균보다 많이 못하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잘하거나 이런 특수한 애들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성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앞에 앉고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사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근데 성적이 떨어져도 선생님의 평가는 호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면 결과가 다소 아쉽다고 할지라도 아 그래도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학습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 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셨을 때 고등학교 교육계획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체 활동에 관련해서는 이제 안내가 나와있어. 동아리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교육계획서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학은 사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학년마다 좀 공통적으로 써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 개별 내용만 사실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사실 아직도 학교 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의 평균적인 그런 생활기록부보다 조금 더 독특한 그리고 우월한 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5번, 6번, 8번 우리가 창체부터 시작해서 세트, 그 다음에 행트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체 활동은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 대입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데요. 같이 보시면 자율활동, 우리가 흔히 학급회장, 부회장하면 적히는 란이 바로 이 자율활동 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직함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 리더십, 공동체 정신이 조금 드러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교사가 되고 지금 시점에서 이 퀘스트를 준비하면서 선생님 이제 정부 24에서 선생님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그래도 18페이지나 됐었네 뭐 이런 식으로 다 훑어봤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학급회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급이 이제 여자반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갈등이 되게 세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 우리가 반티를 두고 이제 세 파가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 반에 여자 애들도 다 이렇게 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 파가 있었고 얘들아 선생님은 좀 어떤 파였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날라리 파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조용한 양 같은 파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좀 이제 우리 남학생들 사이에도 뭔가 서열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학생들 사이에도 그게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은 되게 기가 약하고 좀 서열에서 약간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데 그냥 머리를 이렇게 열심히 써서 반상이 된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야. 이 친구들 중에서는 좀 힘 센 애들, 기스 센 애들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반티를 두고 파이트가 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왜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고집을 피워가지고 선생님 그때 얘네가 너무 이걸로 진짜 막 육탄전 직전까지 욕하면서 싸워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담임 선생님 앞에서 울었어요. 이거 못하겠다고, 나 못 정하겠다고 이거 정하면 얘네가 뭐라 그러고 쌤한테 다 이거 정하면 얘네가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되게 잘 융합을 해서 너네가 원하는 색상은 이거고 너네가 원하는 의상의 양식은 이런 건데 내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이러한 이제 융합된 거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결국에 그 봉합이 됐어요. 실제로 그거 입었고 그래서 겨우겨우 봉합했던 사례가 있었고 또 선생님이 이제 그 반에 지적장애인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반장이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와 밥을 먹고 싶어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먹자 해서 1년 동안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자율활동란에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입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리더십과 공동체 정신과 문제 해결력이 있는 친구로 종합적으로 보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회장 이런 것을 사실 하는 것도 좋아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좋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가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는 이제는 자율 동아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공식 동아리, 지도교사가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사실 3월에 말해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내년이라는 기회가 남아있잖아. 2학년 때 동아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는 제발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내년에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내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합격을 하셔서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평가의 핵심은 해당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역량, 전공에 대한 관심도,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과 전공을 이렇게 엮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많이 있단 말이야. 직접 관련 있는 활동을 했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활동인데 그거 기억 못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보시면 직접 관련 있는 활동을 했다면 본인이 했던 역할을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 활동 속에서 전공과 관련된 개념이 활용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 여러분들이 세트계 이렇게 써놓고 그거 모르면 돼? 안 되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개념에 대한 정리와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다는 서울대 경제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내내 공식 동아리와 진로학술 동아리라고 하는 지도교사가 있는 동아리를 함께하면서 법일 경제, 이 친구가 1억과이기 때문에 일본의 법일 경제,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가격 탄력성 개념 고체,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동아리 활동 안에서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 아까 선생님이 그 우수한 친구들의 진로 보여드렸죠. 1, 2, 3학년 어때? 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었지. 갑자기 3학년 때 틀어버리는 거 선생님이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의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야. 이렇게 진로 탐색 활동,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확인 위지의 질문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한 준비, 그리고 관심이 어떻게 발전,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그리고 변경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기를 포함해서 이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 기재했던 내용들은 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발표 내용 같은 거 숙지를 분명히 해두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세특은 선생님이 많이 말했는데 그래도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된 학생들의 모습이나 수업 산출물을 이제 연계해서 학업 성취 수준 발전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재를 해야 되는데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사실 읽어보면 되거든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야. 지나치게 진로만 강조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갈 만한 학생이야. 근데 그 학생의 세특 주제로 뭘 적어줬던 기억이 있냐면 이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해와야 되는데 아, 제가 근데 통사는 좀 무슨 주제로 적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기에 법을 배웠었는데 이제 법 관련해서 너가 지금 그때 당시 원격 의료의 법제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게 좀 이슈인 시점이었어. 그럼 너가 그 원격 의료를 이렇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주제로 발표를 하면 내가 그 주제로 이렇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써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통사랑 의학을 이렇게 엮은 거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지망하는 친구야. 근데 선생님은 통사쌤이야. 그럼 그걸 굳이 연결을 시켜야 될까? 그러면 오히려 너무 억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진로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얘가 전자공학과 가고 싶은 앤데 통사가 근데 1등급이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어필하면 되거든요. 얘가 물론 이과 쪽 친구이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인문계열 쪽 과목을 굉장히 잘하는 학업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우수한 친구야. 굉장히 똑똑한 애야. 이거를 어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너무 억지부리면 해당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과목의 성격과 무관한 진로 내용이 지나치게 억지스럽게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선생님들이 흔히들 써주시는 말이죠. 성적이 우수함이, 학업태도가 훌륭함. 이런 말을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근데 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교직생활 첫 대 때 정치화법을 가르쳤는데 그때 정치화법 수강생 중에서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서 만점은 항상 없었어.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 전교 1등 학생은 유일하게 1학기, 2학기 객관식 만점을 받은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었어. 주관식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객관식을 유일하게 1학기, 2학기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과 관련해서 이 친구가 학업에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선생님이 기재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냥 미사여구만 나열된 생기부는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주셨던 내용들 보면서 조금 만약에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좀 받아들여주시는 선생님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특 주제 정하는 법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이 커리어넷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커리어넷, 학과 정보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커리어넷 들어가셔서 학과 정보, 관련 고교 교과목, 진로 탐색 활동 이렇게 쭉 가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는 여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많고 또 자연계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식백과나 과학 잡지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 동화나 뉴턴 이런 잡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독서, 교과목 관련 고전을 읽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사회과 관련된 친구라면 선생님 아까 그 친구, 정치외교학과 친구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국제정치와 관련된 책들이라던가 이렇게 고전과 같은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적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한 시의성 있는 주제 근데 쌤은 보통 문과계열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하는데 그게 정치와 연관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정치와 연관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발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어떨지 모르잖아. 그래서 21년도에 선생님이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둘 다 부동산 문제로 써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가 얘들아 사실 이게 정치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한쪽의 정치 편향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글을 써온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신랄하게 이렇게 써온 거죠. 근데 만약에 대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을 선발하는 사람 중에서 이 학생과 정치 성향이 반대인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중간적인 의견,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좋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요. 탐구 활동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깊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세특에 대해서만 봤는데 이렇게 개세특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특정 과목과 연관되지 않은 세특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으로 공부한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수업량을 유현화하면서 우리가 수업량 유현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인데 이것을 특정 과세특으로 한정지기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과목. 얘들아,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그 이제 어떤 내용이었어? 여러분들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내가 경제를 듣고 싶은데 경제가 개설이 안 됐다거나 뭐 이제 뭐 화투를 듣고 싶은데 화투가 개설이 안 됐다거나 사실 화투는 개설이 안 되는 학교는 많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개설이 안 된 과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온라인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개세특에 적을 수 있어. 바로 우리가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특색사업, 자율교육활동,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과 수업 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록해주는 항목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보통의 학생들은 사실 과세특만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해서 온라인 수업 수강했어. 자기가 참여해서 학교의 어떤 자율적 교육활동에 참여했어. 이렇게 학업 의지가 주로 이렇게 있는 애들이 개세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개세특 기록이 있으면 선생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바로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개세특이 입력이 될 수 있거든요. 영재교육, 그 다음에 발명교육. 근데 이런 이제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특히 이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온라인 수업.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과목, 특히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개세특에 적어도 좋고 그 다음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이런 것들은 특정 과목으로 결부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세특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의 개세특 기록인데요. 우리가 앞에 세특과는 다르게 어때? 우리가 특정 과목이 적혀있지가 않지. 그냥 보시면 외고기 때문에 특수외국어, 언어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과목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활동 내용이 적혀있고 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학교에서는 정법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정외과에 가고 싶어 했어.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온라인 보충 과정을 수강했다. 정치와 법을 수강했다. 그 다음에 미적분도 이렇게 같이 수강을 했고요. 이거는 본인이 3학년 때 진로를 이렇게 틀면서 좀 사회복지 쪽으로 틀면서 기본소득제의 사상적 배경과 현대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탐구활동을 수행했다. 이거는 교과의 융합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이제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세특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학생인데 그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이제 재학생의 내용입니다. 주제탐구 이런 것들도 특정 과목은 아니죠. 사회과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탐구 활동을 했다. 이제 뭐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IS의 최근 테러 현황과 해결책을 주제로 심화탐구를 했다. 이렇게 특정 과목에 넣기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개세특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행특 한번 볼게요. 얘들아 행특은 좀 여러분들의 인성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의 학교 활동 전반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과 태도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적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적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체 활동, 교과별 이렇게 세특 등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주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학업 태도, 인성, 고교생활 전반을 가늠하는 담임선생님이 이제 학기 말에 써주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원래는 이제 학교 교사의 추천서가 대입에 반영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추천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행특이 담임선생님이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생활을 보시고 적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사의 추천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의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서 그 조금 성적이 조금 낮았지만 이제 난 조금 좋지 못한 내신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의 학종으로 합격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의 행특인데 선생님은 이 노란색 부분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거를 보고 선생님이 약간 눈물을 흘릴 뻔한 적은 이 친구 거를 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2학년 볼게요. 눈물은 근데 이제 3학년대 좀 감동 포인트가 있어. 그냥 2학년 때는 그냥 얘가 얼마나 착하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애인지만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리 선생님께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평가할 만큼 학교에서 최고의 지리 실력을 갖추었으며 근데 1등급은 아니고 2등급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신 과목에 비해서는 지리 성적이 조금 압도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리적 역량을 발휘함.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도와 지리부도를 즐겨보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러니까 1, 2, 3학년 모두 지리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렇게 세트기, 행트까지 이렇게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친구들의 요청으로 지리 스터디 그룹의 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진로를 지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적성과 재능이 일치하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했죠. 또한 외국어 능력도 뛰어난데 이제 개인정보 관련이라서 무슨어에 있어서 체류 경험이 없음에도 독해 실력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성이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인간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험 기간이 되면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친구들의 지리에 대한 질문이 그치질 않는데 스스로도 시험 준비가 필요한 입장에서 정말 난처할 텐데도 전혀 싫은 내색 없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친구들의 물음에 대답해준대. 그리고 교내의 각종 음악 관련 대회에 연주가 필요할 때 단골로 요청받는 학생인데 자신의 재능이 이렇게 하면서 재능 기부를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 지리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딱 어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리에 애가 되게 관심이 있고 이제 굉장히 조금 배려 정신이 있는 인간성이 좋은 친구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3학년 행특이 생기부의 마지막 부분인데 좀 활용 점정을 찍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공교육의 모범사례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의 소식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생각함 정형화된 모범생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비범한 면모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드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죠. 공부를 하는 방식과 주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나아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남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업 면에서 탁월한 점이 많다.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당연히 하죠. 지리교과에서는 교내 최고의 실력자이고 머릿속에 역사책이 들어있는 등 역사 지식이 해박하며 이거는 이제 또 전공어 관련 내용이라서 선생님은 이거는 뺐고요. 무슨어에 대한 실력이 일치월장했다. 글쓰기 능력, 사회 분야에 대한 식견도 상당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놀랍게 집중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기 때문에 지식이 넓고 깊으며 이 지식들을 상호 경계 없이 활용하여 즐거이 세상을 탐구함 그리고 이 친구가 지리사회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나와 있는데 그건 앞선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 두 줄 보시면 이상의 표현들은 결코 과장된 미사 요구가 아니며 2년간 가르치며 보고 느낀 학생의 진짜 모습임. 장차 이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타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얘들아 지금 이 행특을 보면 어때요? 이 학생의 내신이 조금 다소 평균적인 학생들의 내신보다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나 입학 사전관냐 다 봐도 좀 뽑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선생님이라도 좀 뽑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행특을 받기까지 물론 선생님이 글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생각에서는 좀 경력이 좀 되신 선생님이 노련하게 쓰신 글 같기도 해. 근데 이 학생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바르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리 분야 본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사 입장에서도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생이 되시고 대학의 입학 사전관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 전반적인 거 정말 학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적과 세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열심히 사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퀘스트를 찍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성적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생기부가 있어도 아까 그 친구처럼 생기부를 받아 내어도 만약에 등급이 7,8등급, 5,6등급이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중2, 중3 그리고 지금 많이 듣는 친구들이 고1일 텐데 우리가 고1 친구들 한 학기 지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신 수능 공부 모두에 충실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 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현역 때 수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1 친구들까지.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히 하시고 근데 이제 이걸 듣는 친구들이 고2라면 벌써 5학기 중에서 우리가 3학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혹시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신과 그리고 요즘은 내신도 이렇게 교과 이제 내신 교과 성적도 우리가 정시에 반영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2라고 할지라도 수시와 관련된 것들을 놓지 않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지 세특 되게 중요해. 근데 그 중심이 여러분들의 진로여야 된다고요. 그 진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안쪽에 좀 정했으면 좋겠어. 고1 친구들 스스로 잘하는 거 아 나 뭐 잘하지? 나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난 무슨 학과에 진학하면 좋을까? 그거를 1학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기말고사 즈음까지는 조금 판단을 하셔서 진로의 명확성을 조금 높여 가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구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러한 내용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진로 역량 관련해서 그 다음에 기타 평가 역량까지 이렇게 좀 따로 페이지를 구성을 해왔는데 이건 선생님이 이제 다 읽지는 않고 뒤에서 선생님이 말을 마치고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선생님은 일단 오늘 여기서 퀘스트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긴 퀘스트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설명회 때 말을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쌤이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전해드린 내용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당연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당연한 내용인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되게 당연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되는데 그 당연한 것을 안 해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도 선생님이 오늘 말해드린 것도 뭔가 꿀팁 같지만 사실 되게 당연한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연한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붙는 페이지까지 체크를 하셔서 오늘 퀘스트에서 전해드린 내용 여러분들이 수시 합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퀘스트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